이 뻔뻔한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 서정욱 국정원장 박지원 안보실장 서훈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5개기관 관계자 20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는 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대사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폼을 잡지만 검찰이 불러가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다 불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검찰 수사관 앞에서 다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 치아에 놓인 그런 국민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도 중재인데 그것이 그치지 않고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들을 다 조작해가지고 월북자로 몰아붙이고 월북가족자로 몰아붙이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선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선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이번 해양수산부 이대준 씨의 여러분들 억울한 죽음에서 그 사실 자체만 여러분이 격노할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실린 깊은 뜻을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새겨봐야 되는 것이죠 선거가 무너진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가안보실 3명 국방부 7명 통일부 3명 국정원 1명 해경 6명 등이 아마 이번에 해양수산부의 고 이대준 씨 억울한 죽음에 관련돼서 이제 검찰의 아마 수사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씨는 뻔뻔하게 뭡니까 자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022년도 8월 26일자 이런 기사입니다 박지원 감사원에 의한 문재인 정권의 감사에 감사원이 아니라 아부원이다 죽은 권력을 잣대대는 정치 감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양반입니다 오늘 어제도 뭐 계속해서 언론 프레이를 하더구먼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사법단재의 대상이 돼서 이번 사건에 돌아가신 분이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한 번 더 정의를 반듯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조작공화국입니다 어떻게 참 월북하지 않은 사람을 월북자로 몰아붙여가지고 가족들한테 평생 동안 월북가족자라는 그런 누명을 덮어 씌우려고 국가권력의 최고 책임자들이 다 이렇게 야합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